안녕하세요 6월 3일 오늘은 물때가 조금입니다 내일은 무심이고 모레 한물둠을 그렇게 가요 이쪽에 지금 안강망 어선이 하나 둘 셋 넷 열 부척이구요 이쪽에 안강망어선이 열 척 좀 너무 좋습니다 열 척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저기 보면 차망어선 한 여섯 일곱 척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름이 달라요 봐볼께요 홍어 꽃게 민어 우럭 천돔 밴댕이 병어 먹갈치 황석어입니다 다른 한 책은 사로징어를 좀 잡아갖고 왔네요 밴댕이를 좀 잡아갖고 뱀고요 택시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택시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택시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택시적으로 알거죠 참고로 많이 들어가서 평화로nio 가 길이 없을 때 바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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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나 pullover 경화어 머깔지 황석어 밴댕이,첨동,꽃게 대체적으로 거의 그렇게 비슷해요 부실이에요 키로수는 20키로 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강망어송 podr Kew 이고 요 여기서던 4망어송 1 2 3 4 4 5 8 9층이네요 주로 병어 덕대를 잡아봤구요 아 한 책은 민어 하나 둘 셋 다섯 열한 서너가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병어입니다. 오늘 비예보가 있습니다. 안전운전 하시구요 그리고 조금 이따 지도에서 황서거가 들어올껀데 어제도 들어왔지만 가격이 비싸요. 왜냐면 조금물 따라서 많이 안잡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비싸고 좀 너무 가격차이가 심하면 어제 15킬로 5만원 2천원인가 4천원인가 등록을 했는데요 의약분께만 보내드렸어요 근데 너무 비싸면 이번주는 판매 힘들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따 볼게요 오전 11시 정도 돼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와 고소에 아 고소에 감사합니다.